음악 톱스타 뉴스 한수지 기자 그룹 오메가 x 오메가 x 치기 전 소속사와 사이버 레카의 일방적 주장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1일 오메가 x 현 소속사 ipq는 입장을 내고 최근 유튜브 채널 인지웅 k 팝알 트레이너에 게재된 오메가 x 관련 영상에 대해 반박했다. ipq는 일부 유튜버가 오메가 x의 전 소속사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일방적으로 그들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편파적으로 기획돼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에 언급된 사건들에 대해 당사의 취재를 요청하고 관계된 모든 인물과 업체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영상을 게시했어야 했으나 전 소속사의 일방적 주장만을 명백한 진실인 것처럼 왜곡해 해당 영상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ipq는 영상에 등장하는 오메가 x 전 매니저 관련 사건을 보도했던 기자와 진위 확인을 마친 뒤 언론 보도 당시 사건 기록 전체를 확인한 결과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와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는 모두 거짓임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에서 주장하는 오메가 x 멤버들의 백스테이지와 스케줄 현장, 숙소 및 스탭, 팬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한 모두 거짓이며 온전히 멤버들을 향한 비방의 의도로 꾸며진 주장임을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 ipq는 오메가 x는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의 폭행, 폭언, 협박 등을 인정받아 법원에 적법한 결정을 얻은 뒤 합의하에 새로운 소속사 ipq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오메가 x가 금전적 이유로 새 소속사이적을 행동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밝혔다. 또 단할 엔터테인먼트로부터 금전적 개입은 없었다라며 당사는 단할 엔터테인먼트와는 온전히 별개의 회사다. 당사는 합법적으로 오메가 x와의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합의서를 통한 부대 ip를 이전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단할 엔터테인먼트와는 계열사 및 지분관계 등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임원이 오메가 x 멤버들에게 행한 성폭력 문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 또한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전속계약 해지 및 ip 이전 합의에 따라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방송에서 제시된 증거 외에 전 소속사 대표가 자행한 성폭력에 대한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앞선 주장을 제기한 유튜버와 전 소속사를 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ipq는 전 소속사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의 일방적 합의 파기 및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을 포함해 오메가 x의 원활한 활동과 제기의 피해를 입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튜버 인지웅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그것이 알고 싶다가 피프티 피프티 편을 들 수밖에 없던 이유는 오메가 x 때문이라며 오메가 x를 두고 템퍼링 멤버 빼가기 사건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메가 x의 성범죄 피해 주장 또한 계획된 연기라고 주장의 파장이 일었다. 오메가 x는 지난해 전 소속사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의 각질 논란에 휩싸이며 전속계약 해지 등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 지난 5월 3호 합의 끝에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한수지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